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7% 가까이 치솟으며 유럽 국채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위기가 유럽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까지 번지면서 유로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. 이해리 기자입니다. 유럽 국채시장의 불안감이 전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또다시 위험선인 7%선은 오르내렸습니다.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이탈리아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을 수 있다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스페인 국채금리도 한때 사상 최고치인 7%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프랑스 국채금리도 급등해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이인 스프레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공포를 확대시켰습니다. 전문가들은 피치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프랑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는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 등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의 열쇠를 쥔 독일은 여전히 강령한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유로존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 국채마저 위태로워지면서 유럽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리입니다.